지금은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정말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하고 거울을 자꾸 쳐다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눈썹 파고상이랑 눈밑 지방 재배치 하셨잖아요 이렇게 살 잘라내는 수술을 통해서 라인이 하나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으니까 여기 눈밑에 블룩한 부분이 주변하고 맞춰지면서 여기 눈밑을 하시는 것도 좀 어려 보이시고 눈 초당이 위쪽에 꺼진 것 때문에 조금 나이 들어 볼 수 있는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도 지방 인식을 했어요 하면서 눈 초당이 위쪽도 치워지면 훨씬 눈이 대부분은 젊어지셨습니다 일단 이제 얼굴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니 리프팅하고 그다음에 지방 흡입하셨으니까 볼륨이 좀 줄어들면서 얼굴이 좀 작아진 느낌 전체적으로 잘 올라가셨어요 이런 미니거상을 할 때는 제일 걱정되시는 게 흉터인데 흉터 있는데도 거의 눈에 안 띄게 될 거고 이건 앞으로 시간 지나면서도 나이의 눈에 안 띄게 됩니다 내 얼굴에 주름이 왜 이렇게 자꾸 생기지? 얼굴이 처지지 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실은 용기가 없었어요 딸아이가 좀 성형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제 일을 하길래 하겠다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너무 행복하고 웃음이 많아지는 걸 보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찾고 하라고 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환자 찾아오셔서 꼼꼼하게 물어보지 않아도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믿음 가고 너무 좋았습니다 거울 보기가 싫었어요 사진을 안 찍은 지가 꽤 됐습니다 이 얼굴이 화장 다 지우고 나서 자고 나면 일단 생얼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거울을 안 보고 바로 세안을 했거든요 지금은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정말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하고 거울을 자꾸 쳐다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너무 웃겨요 고마우셔서 감사하다 운전을 잘해 구독을 잘했어? 엄마 또 솔직하니까 솔직하게 잘했을 텐데 엄마 또 솔직하니까 솔직하게 잘했을 텐데 엄마 또 솔직하니까 솔직하게 잘했을 텐데 그 행변을 잘해주셨을 텐데 hã absurd ными 영향 전문의